오늘은 메이드 바이 BTS 굿즈를 언박싱 해볼건데 먼저 석진이 잠옷이랑 대게부터 열어볼게요 빨리 까야겠다 지루해 짜잔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쁘다 대박 이거 원래 색깔이래? 아 이거 있구나 대박 대박 열어볼까요? 짜잔 짜잔 저는 산사 버전이 시켰어요 짜잔 대박 엄청 폭신해 대박 엄청 폭신해 대박 엄청 폭신해 대박 대박 아 이건 씌워볼게요 아 대박 이거 확실히 보여? 이거 다 들은거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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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짜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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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쁘게 뜯는게 없어 이쁘게 뜯는게 봐 대박 빠바바반밤 빠바바밤 너무 잘생겼고 잘생겼어 그치? 근데 너무 잘생겼지 근데 왜 말을 안해? 되게 나와같은 꿈을 꾸는거야 꿈에 안나오기는 왜그래 진짜 석진이 같은 베개가 왔네 너무 귀여워 이거 천사를 할까 악마를 할까 고민했거든 근데 왠지 악마를 하면은 꿈을 악몽을 꿀거같은거야 내가 이렇게 천사를 시켰어 어디가 앞이요? 아무 때 꼽으면 되는거야? 여기 앞이요? 이거 뭔지 엄청날린다 이거 한번 빨아야되나?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이때는 자막을 씌우는 중으로 쓰는거 아니야 어때? 빨리 감아야돼? 근데 이게 되게 폭신하다 좀 딱딱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석진이가 폭신하게 해달라고 했나? 짜자잔 아 이쁘당 석진이 같아 아주 석진이도 편안합니다 꿀잠 꿀잠 다음은 파자마에요 근데 제가 송장을 짧게 해가지고 무슨 파자마인지 모르겠어 천사랑 악마를 다 시켰는데 뭔지 모르겠어 왜냐면 그 홈쇼핑 영상에서 세홍이가 두개 다 입고 나왔잖아요 짠하나 그래서 나도 두개 다 입고 싶은겨 아니 어쩜 세홍이는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아니 두개 입으니까 더 이쁜겨 그래서 내가 두개 다 안 쓸 수가 없었어 아 이거 그거네 천사바전 짠하나 짠하나 근데 이 더스트백을 같이 주는게 좋은거 같아 뭔가 진짜 무슨 명품처럼 뭐 명품 사본적이 없지만 명품 더스트백처럼 항상 이게 있네 어머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너무 이쁘죠 짠짠 이거는 항상 파자마를 시키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물이 엄청 빠져요 신색 시트에 앉아있으면 엄청나게 빠져요 잠옷 오늘 하늘도 고생했어 나의 기운으로 고마워 감싸줘서 고마워 따르르름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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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와 악마 근데 애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거지 그치 흰 뒤에는 잠옷이랑 색인 자신인상 찐니 리뷰랑 짠 옷이 너무 이쁘죠 이게 인도스페에 나왔던 옷인데 재질이 되게 좋아 재질이 좋아 면이 몇순지는 모르겠는데 무튼 되게 비싸다고 난리가 나 놓으시잖아요 찬물에 세탁하래 이것도 되게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면이네 아무튼 자자 이건 나중에 입어보겠습니다 뒤에도 있네 팬츠가 그래서 비싼건가 옆주머니가 어 옆주머니도 있네 그래서 비싼건가 어 옆주머니도 애기들 얼굴이 있네 안주머니까지 안주머니까지 아주 디테일이 천을 아끼지 않고 떠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비싼가 보다 그런가 보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악마버전을 뜯어볼게요 이거는 악마버전이야 악마버전을 꼭 샀어야겠어 내 취향은 악마버전이지만 석진이가 인도숲에서 파란색 옷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꼭 석진이랑 커플 닮아서 하고싶었어 짠짠짠짠 이쁘어 내 취향이야 이 빨간색 자극적인 색깔 딱 내 취향이야 이 안에꺼는 똑같겠지 안에꺼 열어봐야되겠죠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하나는 하나는 보관용 안에도 똑같으니까 하나는 참 이쁩니다 귀여워요 이것도 아주 물이 잘 빠질 것 같아 왜냐면 제 침대 시트가 이불이랑 다 흰색인데 겁이 납니다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궁뎅이 부분이 다 하얀 부분이 다 까매져가지고 다들 세탁에 조심하세요 아이고 주머니까지 이것도 너무 귀엽죠 귀엽죠 입주머니까지 완벽 자 이거는 분경이에요 분경 아시다시피 엄청난 피켓팅이였잖아요 근데 제가 제가 무려 따다단 두개를 주문했다고 따다단 하나는 못생긴 언니 하나 줄건데 너무 이빡 소리가 벌써 나 진짜 아니 벌써 소리 나 지금 너무 떨려 왜냐면 이게 엄청난 피켓팅으로 어이 언니꺼 까 이거 뜯어봐요 괜찮죠 언니꺼는 바깥으로 따이소 따다라라라라라라 아 자 끊은 곳에서 일어나시네 어머어머 세상에 오신다고 고생했겠다 그치 오이시 오이 손이 이만큼 커 대박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마이다 소리 봐 어머 여기 글씨 대박 풍경의 풍경 문경이라고 안해놨네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열어는 원래예요 이거는 집에 이따 걸어놓을게요 어머 너무 귀여워 어우 세상에 어우 세상에 짜라라라라라라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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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글이 못알아 먹었어 그림을 잘 그림을 잘 그림 잘 그린다 붕어빵 진짜 남준이 붕어빵 너무 좋아나봐 그치? 이거랄까 저거랄까 고민하는 남준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분경이긴 해 왜? 아 오이 요거는 태영이 브로치예요 저는 가방을 도전을 아예 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가방은 아예 안 될 것 같아서 잘 브로스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저는 두 개를 성공했습니다 짜잔 구름 버전이고 어머 상자가 되게 디테일이 예뻐 하나는 뜯지 않을 거예요 따라라라라 이것도 박스에 디테일이 엄청나네 아티스트 메이드라고 디테일이 박스도 되게 명품 파우치처럼 해놨어 세상에 다 튀어나와있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미쳤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안 산 사람이 진짜 후회한다 이거 뒷대 너무 이쁘다 이거 제가 49,000원인가 샀거든요 이쁘죠 크라우드 드롭이라고 뒤에 각인이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안에가 마블이 돼있고 이게 너무 이쁘다 이거 때문에 내가 꼭 사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이거 나 머리에 달고 다닐게요 하하하 정말로 머리띠에도 달고 모자도 달고 가방에도 달아도 되지만 저는 이제 머리에 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콘서트 때문에 이거를 머리에 제가 달고 다니면 저라는 거 이거를 태영이 가방에 달았으면 좋았을텐데 짜란 의상 태양이 태양이 구릉 마스크 써도 잘생긴 태양이 오 잣 배지 사고싶어 오오. 이것은 뭐냐? 아 융기의 을 기관 than your extension. 목걸이입니다. 이것도 제가 옵션을 블랙이랑 실버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아무거나 사버렸어. 그래서 블랙인지 뭔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박스가 근데 이거는 이것도 박스가 다 똑같은 재질이네. 저그런 건. 자, 여기 슈가라고 적혀있고 여기도 슈가라고 적혀있습니다. 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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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보다 작네요. 엄지 손톱보다. 이것도 은입니다. 은이 세공이 많이 안 들어가서 조금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금 싸게 나왔어요. 짜잔! 따다다단땅! 따다다다단땅! 여기 또 BTS 자세 보면은 바이 BTS로 적혀있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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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앞면은 이 모양이고, 뒤는 아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피크인 줄 알고 집에 있는 기타를 가져와서 피크를 이제 목에 매다가 멋있게 쳐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그럼 쳐볼게요. 약간 길게 나온 것 같아. 윤기 스타일인가 봐. 근데 약간 색깔도 약간 그냥 은색이 아니고, 약간 엔틱한 느낌. 뿌쭈! 하지만 저는 을 알러지가 있습니다. ㅎㅎㅎㅎ 슈가슈가슈가슈가슈가! 여기 안에 또 뭐... 어? 가게 되게 친절하게 다 그려놨네요. 따다다단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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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네. 아이고! 아휴, 슈가는 또 실버를 차고 있어. 아휴! 나 실버 살걸 그랬나? 교환 가능한가요? 아니 왜 블랙을 샀는데 실버트칸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자 짜잔 제가 태영이처럼 입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거는 옷은 M 사이즈고 저는 155에 50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저의 리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택배 올게 많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